안녕하세요. 그래도 저 뭐 보이니까 좋다 자연 여기 엄마 앞에 막 바다 보이고 좋지 않네 바다 보이고 저희가 범섬인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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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연을 다 구경하는 좋은게 엄마 일로 와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일로 와봐 사진 찍어줄게 좋다 좋아 자연이 아주 좋네 천천히 앞으로 가 엄마 와 아주 좋다 파도도 있고 오늘 파도도 이렇게 치니까 너무 좋은데 엄마 밖에 나오니까 좋지 여기 뱃소리도 들리고 이 밑에서 구멍이 캠시인가 이 사람들 아주 좋네 응 천천히 앞으로 와 사진 한번 찍을까 엄마 사진 찍기 싫어 여행 파도가 있으니까 좋긴 하다 파도가 있으면 좋긴 하다 파도가 있으면 좋긴 하다 파도가 있으면 좋긴 하다 파도가 있으면 좋긴 하다 앞으로 찍을까 엄마 일로 줄까? 줄까? 멋지긴 하다 난 볼때마다 저 자연이 멋있더라 저 절벽 엄마 저 절벽 진짜 멋있네 파도도 너무 예쁘고 파도도 너무 괜찮군 애단하네 아주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